닥터킹 저희는 지금 진짜 좋은 기회로 일본에서 하는 KCON에서 무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다 울림이 덕분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혜미가 해보자고 합니다 GO 깃 thickness 풑 뒤에서 상구 원과 둘 내가這一 쪽 구역할게 아 progressive 저런 거 둘 둘 셋 둘 다 gar 하나 둘 셋 둘 둘 둘 셋 둘 둘 셋 아니면 이거 놀면서 이쪽을 할 때 뒤로 가려면 숟가락 그러면, 그러면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네, 그때가 있죠 그럼 뒤로 가면 뒤로 가면 뒤로 가면 줄어보면 배우는 게 너무 좋아요 수영화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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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이 것을引き 가야겠지?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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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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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세, 세, 세 세, 세, 세 세, 세, 세 발자국 무빙 파이팅! 예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, , , , , , . 제이 내 컬러예요?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댄서 분들과 함께한 KCON 재팬 데미지 무대 연습이 끝났습니다! 이번엔 조금 더 컨셉적인 느낌이 가미되어 있는데요. 일단 사운드로 들어주면 조금 질감이 들리고 저와 표현이 페어 조종판 남부도 있고 이렇게 가시를 표현한 그런 기괴한 느낌? 네 그러면 프로젝트는 저스토리가 되겠습니다. 네 케이다님 마음을 인사해 주시죠. 네 저희 KCON 제팬 저스토리의 무대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점을 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저스토리였습니다. 페이스! 왜네요. 저희는 KCON 제팬 2023 연습하러 연습실에 모였습니다. 네. 우리가 누구? 저스토리 저스토리 우리가 누구? 저스토리 네 오늘은 디테일들을 다시 잡으면서 텔레토비들이 많네요. 예정입니다. 텔레토비 그린, 텔레토비 블루 보라노니 예정입니다. 난 저스토리 이렇게 그리고 탁 스토리 탁 탁 탁 탁 머리 머리 치고 탁 탁 탁 해 해 또 뭐였어? 이것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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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이렇게 쪼 뒤로 하는 것 주 후렴 무너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에이 여기는 이렇게 치는데 여기 내려가는 게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요 땅 땅 땅 이것도 이거 있잖아 이거 내가 또 물을 교환해서 노래예요? 내가 이렇게 해서 네 장면을 다 새색색색 새는 것보다 본래처럼 춥다 저희 Just Be KCON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그 오시는 분들께서는 신나게 해주세요 펜션 무대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 Just Be 정말 열심히 KCON JAPAN 2023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Just Be의 무대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 그럼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 JAPAN이었습니다 KCON JAPAN 안녕